나의 의로는 이 생명수를 먹을 사람이 없어요 즉 천국을 들어갈 자가 없어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며 생명수이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생명수가 길가운데로 흘러 생명을 공급하듯이 죽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소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조건으로 영생하게 되는 은혜의 새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여튼 천국에는요 이 죄가 해결되어서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수 생명나무 열매 잎사귀까지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가 되어서 상처와 슬픔이 얻고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영육간에 항상 소성케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모든 죽음을 물리치는 거예요 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의 삶은 생명낙히 운동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지 교양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역사합니다 재생구원가 열매를 맺지에 사용하는 aussie 생명명성은 생명 분야입니다 생명은 생명입니다 Career